우리는 뚜벅이 맛총사거든. 출발 뚜벅이 맛총사.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. 여기 여기요. 여기구나. 태국인들만 오는지 안에 자리가 없는데. 와 진짜 다 태국 사람밖에 없어. 진짜 찐 로컬 맛집. 진짜 어지러워.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한 번. 파타야 파타야. 누들샵. 여기는. 미쳤는데. 너무 멀리서 내려주셨는데. 풀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냐. 그냥 먹을까. 즐거운 상상 채널 s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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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